쓱쓱쓱쓱 아 너무 어렵네 중화 반응 양적 계산 와 머리 터진다 쭈쭈쭈쭈 어? 이번은? 화학의 중심 고석형 세미야 선생님 믿고 잘 따라오면 됩니다 쭈쭈쭈쭈쭈쭈쭈쭈쭈 양적 계산 풀이법에 대해 알아보자 질량이 나오면 질량 보조 질린 너가 나오면 부살비는 모이스비 빛도빛는 분자랑 비 화학의 고수는 전체를 본다 화학의 고수는 전체를 본다 질량이 나올 땐 질량의 합을 봐 개수가 나올 땐 개수의 합을 봐 오 알 것 같아요 화학 어렵지 않아 내 손을 잡아 그거 아니죠 그죠 다 다시 한 번 해볼까 빼낼 수 있어 따라해 아쉽다 중화 반응도 할 수 있습니다 구석용 쌤이 함께 간다 이온의 종류를 써라 왜지? 이물의 관계가 보인다 막히면 구격군 이온을 봐 왜지? 구격군 이온을 보자 푸른 열쇠 모의 농도 곱하기 부피는 몰수 모의 농도 곱하기 부피면 몰수 요까지의 된 사람 저요! 봐 할 수 있잖아 구석용을 따라와 어? 저건 화학의 등급을 받은 우리들의 미래 모습이야 우리들의 미래는 화학의 베테랑이야 야아아아아아 베테랑 의상의 베테랑 고석용 이제 여러분이 화학의 베테랑입니다